주식시장에서 13년간 활동을 했고 이번에 책을 하나 출판한 양선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만나 받게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책 제목이 도발적이어서 참 재밌습니다. 정말. 13년 동안 주식시장에 계셨다고 했는데 14년 동안 주식시장에서 투자하시면서 어떤 것을 경험하셨고 느끼셨어요? 주식을 제가 13년 동안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선은 희망. 부동산은 사실 부동산도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처음에 하려면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조금 부담될 수 있는데 주식은 소액이어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느꼈었고요. 두 번째는 주식. 주가라는 게 참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식을 요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네, 요물. 흔히 도깨비라는 비슷한 의미일 수도 있는데 진짜 이 주가라는 게 예측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이유는 주식이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시장 참여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그 반면에 사람들의 생각은 또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주식을 봐도 그리고 똑같은 주가의 위치를 봐도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주식이 진짜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물이다. 요물이라는 게 너무 공감이 됩니다. 그 책에서 보니까 이제 주식이 투자가 아니고 트레이딩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 주식을 좋은 주식을 사서 그리고 오랫동안 묻어둬서 나중에 그 주가가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는 약간 장기 투자 그런 개념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런 장기 투자로 돈을 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말씀드린 단타로 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투자는 하지 않고 저는 트레이딩, 단타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이 또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책을 출판하면서 많은 분들과 소통을 했었는데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하는 거는 처음 알았어요. 새로운 신세계 온 것 같아요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느낀 게 이게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구나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주식 투자를 처음 할 때부터 이 단타를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요? 아니에요. 저는 이제 주식을 대학교에서 제가 경제랑 경영학을 복수 선고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수업을 금융 쪽으로만 듣기는 들었었어요. 이런 쪽으로만. 주식 계좌는 아예 없었고. 그러고 나서 제가 증권 회사에 처음 취업을 해서 그때 처음으로 주식 계좌를 만들고 투자를 하는데 당연히 이제 증권 회사 직원들은 장기 투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를 이제 선배님들한테 그런 투자를 배워서 시작했었죠. 그렇게 시작해서 했는데 뭔가 한계를 자꾸 느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기관 외국인들한테 자꾸 뭔가 좀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반면에 지금 투자금은 적고 돈을 빨리 버려야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조금 바꿨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단타로 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혹시 어떤 사건이나 이런 투자를 통해서 우선은 제가 증권 회사 직원이었기 때문에 증권 회사 직원의 업무는 매매를 많이 유발시켜가지고 수수료를 많이 뽑아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의 매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수수료를 많이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거 매매를 빨리빨리 돌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하게 됐었고 그리고 동시에 투자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저는 출근해서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퇴근할 때까지 계속 컴퓨터를 보는데 투자를 한다고 해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자니 너무 제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뭔가 고민을 좀 많이 했죠. 뭔가 바꿔야 되겠다.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많이 고민도 하고 연구하던 찰나에 단타라는 것을 알게 돼서 단타 고수분들이 세미나나 교육하는 걸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이거구나. 이걸 해야 나도 증권 회사 직원으로서 수수료도 많이 뽑고 또 실제로 돈도 많이 버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단타에 본격적으로 발을 드렸습니다. 요즘 유튜버들 보면 사고 파는 거는 투기다.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아니고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가치 투자, 장기 투자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단타로 돈 벌면 결국 그 사람들 다 돈을 잃는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기도 하는데 단타로 정말 돈을 버는 게 가능한가요? 그럼요. 우선은 매년 키움증권에서 실전 투자 대회를 합니다. 지금 원래는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지금은 인기가 워낙 많아져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분기에 한 번씩 할 거예요. 1년에 한 3, 4번 정도 하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키움증권 홈페이지에 한 번 가서 보세요. 이거 제가 키움증권 홍보하는 건 아닌데 우선은 실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투자 대회 가서 보시면 순위가 다 나와요. 1일 단위로. 거기 보시면 수익금도 어마어마하고요. 실제로 수익률도 원금 1억 리그, 원금 1억인 분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게 1억 리그인데 수익률을 8주 동안에 한 200%, 300%씩 만들어내거든요. 두 달 동안. 그런데 그분들이 98% 이상이 다 단타를 하세요. 거기 가서 보시면 매매 내역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 다 단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실제 돈 1억을 갖고 실제로 하는 거죠? 네. 모의 투자가 아니에요. 실전 투자예요. 실제로 1억 갖고 계신 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대회를 하는데 거기서 승리를 보면 두 달 정도에 200%, 300%를 버시는 분이 많다. 그렇죠. 1억 리그일 경우에 200%, 300%고 그 아래 단계가 있어요. 100리그라고 해서 원금 100만 원으로 믿고 있거든요. 거기는 두 달 동안에 한 1,000%, 2,000%씩 찍습니다. 정말요? 100만 원이면 2,000만 원이 됐어요. 그럼 이게 가능한 거네요. 그럼요. 저도 그거를 보면서 아, 이게 진짜 되는구나. 제가 증권회사 했을 때 단타 공부한다고 하면 선배들이 야, 그런 거 하지 마. 왜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믿고 그러냐. 다 사기야 안 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실제로 볼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도 단타를 했었던 거죠. 실제로 이제 단타 배우실 때 주식 고수들을 찾아들어 다니셨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주식 고수들은 어떻게 찾아요, 일단? 우선은 지인들한테 막 물어 물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도 얘기하다가 만약에 피디님이 주변에 주식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아, 그래요? 피디님, 저 나중에 그분 한번 소개시켜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어 물어가지고 계속 주변에 잘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 좀 시켜달라. 만나보고 싶다, 물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진짜 우연히 연이 돼가지고 고수분들까지 만나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분 정도를 만나신 거예요? 만난 거 한 두 분 정도. 두 분 정도? 네. 그럼 그분께 이제 일종의 돈을 주고 배운 건가요? 아, 그럼요. 무료로. 저는 물론 무료로 배우고 싶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소중한 돈을, 시간을 저한테 투자하다 보니까 당연히 요구를 했었고 그 당시에 제 입장에서는 저는 너무나도 주식을 잘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저는 요구하면 저는 얼마든지 지불할 각오가 돼 있었어요. 그만큼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돈에 상관없이 가르쳐만 주세요. 저는 이제 그 정도 마음이었어요. 얼마 정도 돼요? 자세한 금액은 그렇지만 천 따니까지는 아니고 그 당시에는 좀 이제 아주 예전이었기 때문에 백 따니. 지금 많이 올라갔는데 전반적으로 업계가 많이 비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아주 예전이고 또 그분이 전문적으로 파시는 분이 아니셔가지고 적당히 또 찾아왔고 하니까 이제 같이 오신 거네요. 그러면 그분들께 뭘 배우셨어요? 우선은 그분이 그 당시가 2010년 한 2013년도 남은 그 정도일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호가창 매매가 아직 유행하던 때가 아니여가지고 그분한테 호가창을 좀 집중적으로 배웠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롤 모델이라고 해야 될까? 멘토 정말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이 또 제 앞에 있으니까 제가 키움 쪽으로 그런 데서 본 거랑 또 제 앞에 있는 사람이랑 완전 다른 거예요. 이제 PD님도 유튜브부터 구독자가 몇만 정도 되시는데 말로만 그런 수만 구독자를 보게 한 유튜브를 듣기만 하는 거랑 또 이렇게 직접 만나는 거랑 저도 마음반이 다르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호가창 매매 이런 것들을 보고 그다음에 또 롤 모델 그런 거 생기면서 그렇죠. G 투자 실력이 많이 느셨나요 실제로? 그럼요. 확실히 방향이 있으니까 사실 그전에는 사실 저도 단타로 해서 돈을 벌하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또 누군가 꾸준히 자극을 주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안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멘토가 있다 보니까 계속 그런 멘토의 관점에서 생각도 하고 뭐 제가 궁금할 때 또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 단계 안 되게 끌어올라갈 수 있는 멘토 그때 멘토의 중요성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정도 공부하시니까 아 이거구나 이런 느낌 같은 게 오셨어요? 처음 공부할 때는 제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니까 느낌이 조금씩 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튜브 같은 데에서 유튜브나 책에서 기법을 본 다음에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면 아 이거 안 되는 거네 아 이거 유튜브에서 그냥 이렇게 장사 속에 상술이네라고 생각하시고 버리는데 그러시는 것보다는 그 한두 가지라도 꾸준히 연구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 호가창 매매 배우고 나서 분명히 이분은 잘하신단 말이에요. 저도 와서 이제 제 회사 출근해서 보면은 될 것 같기도 하면서 안 되고 될 것 같기도 하면서 안 되고 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다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 1년 정도? 네. 그 정도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처음에 이제 그 저 혼자 공부할 때 저는 뭘 했었냐면은 주식을 잘하고 싶어서 근데 잘하고 싶은데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니까 저는 매일같이 장 끝나고 그날 상승한 종목들 100개를 매일같이 차트를 돌려봤었어요. 매일같이. 하루에 그 당시 이제 저는 처음이니까 잘 모르니까 아마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매일같이 100종목을 오늘은 뭐가 올랐고 이 종목이 왜 상승했고 현재 차트 위치가 어떻게 돼 있고 이거를 처음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마 저도 누군가한테 들었을 거예요.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매일같이 차트를 돌려봐라. 그런 얘기를 저도 이제 어딘가에서 듣고 저도 퇴근하고 나서 이제 매일같이 장 끝나고 매일같이 했는데 정말 신기한 게 6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차트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 100개의 차트를 분석하신 거는 얼마나 하셨던 거예요? 1년 정도. 1년 정도? 1년 정도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눈에 보이니까 굳이 할 필요를 못 느껴서 그때부터는 아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단타에 처음 입문하시거나 아니면 굳이 단타가 아니어도 주식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본인의 시간을 투자하셔가지고 노력하시면 분명히 얻으실 거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작가님처럼 그렇게 포카창 매매법 배우고 차트 100개씩 하루에 분석하면 작가님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럼요. 사실 요새는요. 세상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제가 처음에 주식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저는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자료가 없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구립도서관 도서관 가서 책 보고 경제방송 TV 보고 그랬었거든요. 공부할 자료가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어요. 공부할 자료가 너무 많아서 유튜브나 책들도 어마하게 많으니까 그래서 공부하시면 분명히 되고 더 중요한 거는 공부할 자료가 많기 때문에 예전에는 진짜 10년 걸려서 성공할 거를 요새는 2, 3년 만에 고수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훨씬 더 많이 단축되기 때문에 공부하기에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책에 보니까 개인은 개인답게 투자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개인답게 투자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시장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 기관, 외국인, 개인 이렇게 세 주체를 들 수 있는데 우선 기관과 외국인은 같은 투자자로 보고요. 개인과는 좀 많이 다르죠. 기관과 외국인들은 투자 자금이 굉장히 크죠. 기본적으로 수천 원씩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조금만 나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천억에 1%만 내도 벌써 10억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적은 수익에도 만족할 수 있고 그리고 대부분 장기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기다릴 수 있다는 장점이지만 저희 같은 개인들은 투자금이 작기 때문에 3% 수익을 내도 투자금이 작다 보니까 수익금이 워낙 작고 또 그리고 우리 개인들은 수익금을 좀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기관 외국인처럼 많이 기다릴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개인들은 적은 금액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개인답게 투자하자는 말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 투자나 가치 투자 이런 걸 통해서 1년에 10%를 버는 거는 기관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개인은 사실은 그 이상은 벌어야지 부회 측정이 빠를 거 아니에요. 그럼요. 거래소에 따르면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의 평균 투자금이 3천만 원이에요. 연 10%를 낸다고 했을 때 기관과 외국인의 입장에서 연 10%는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은행 예금보다 높아도 기관 외국인은 굉장히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1%만 높아도 은행 예금보다 1%만 높아도 굉장히 잘한 거지만 우리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손실을 안 보고 수익 내면 잘한 거죠. 잘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 기다린 대가에 비하면 좀 만족스럽지 않다. 그래서 좀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게 낳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표와는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반보도 달라야 된다. 그렇죠. 금액이 작기 때문에. 투자하는 원금 자체가 작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럼 단타를 하면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단타의 장점은요. 가장 좋은 게 쉽습니다. 사실 쉬워요.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 어려운 재무재표라든지. 사실 재무재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분명히 한글로 써있지만 이해할 수가 없는. 유동화 자산 이런 거 굉장히 많고 또 숫자도 굉장히 많고. 속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분식 체계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회사 내부에 대해서 실제로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알아야 되는데. 저도 예전에 기본적 분석을 많이 해봤는데 한계를 느낀 거예요. 제가 이 회사를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지금 이 회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실제로 수주가 잘 되고 있는지 어떤 신제품을 만들고 있는지 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가치 투자 책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CEO의 성향을 분석하고. 네. 그렇죠. 제가 CEO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만날 수도 없는데. 언론에만 나와 있는데 언론은 당연히 잘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그런 걸 한계를 느끼고 단타 쪽으로 넘어왔을 때는 그런 것들을 분석 안 하고 그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 없이 오로지 저의 힘으로만. 제가 차트 분석하고 제가 호가차 분석해서 오로지 제 판단이 달려있으니까 훨씬 더 제 입장력이 낫다는 생각을 제가 느꼈었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려운 전문용어라든지 복잡한 숫자 누름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증권사도 다니셨으니까 거기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네. 그럼 기본적 분석도 공부를 해보셨을 거고. 그럼요. 기술적 분석도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그럼요. 확실히 기술적 분석이 훨씬 쉬운 거예요?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쉬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장점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방향으로 많이 치우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 분석을 집중적으로 하신다든지 아니면 단타만 집중적으로 하시는데 저는 두 가지를 다 겪었기 때문에 저는 다 알고 있죠. 그럼 기본적 분석에 관한 한계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기본적 분석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적정 주가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적정 주가. 저도 예전에 적정 주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심장이 뛰었어요. 적정 주가. 우리가 계산해서 이 회사 적정 주가를 뽑아냈을 때 적정 주가보다 밑에 있으면 사놓으면 돈 벌겠네. 그렇죠. 그런 환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환상이 머지않아 곧 깨졌었거든요. 예전에. 왜냐하면 저도 적정 주가 구하는 법에 궁금해가지고 저도 공부를 한 번 해봤었어요. 실제로 애널리스트들이 발표한 보고서를 다 참고해서 또 아무래도 저보다는 적정 주가를 구하는 거는 애널리스트들이 전문적으로 하니까 그 분석할 리포트를 보면서 왜 이런 수치가 나왔지를 저도 분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의문점이 생겨서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애널리스트한테 전화를 해서 왜냐하면 저는 연락이 될 수 있으니까 전해서 물어봤는데 답변이 좀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들은 답변이 뭐였냐면 업계의 관행이다. 업계의 관행상 이렇게 한다고 답변을 들었을 때 갑자기 이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목표 주가 적정 주가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느끼면서 이제 이 방식에 대해서 조금 회의를 느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회사를 분석한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에 나와 있는 목표 주가가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적정 주가를 우리가 보통 보면 저도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10만 원 적정 주가겠다. 꼭 10만 원을 가야 되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죠. 일반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업계에 정해진 툴에 의해서 나온 수차인 거지 실제로 그 기업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하는 수치는 아니라는 거죠. 단타에도 종류가 있습니까? 그럼요. 단타가 사실 짧은 기간에 보유하기 때문에 방식이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단타도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도 보유 기간에 따라 구별하잖아요. 단기 투자도 실제로 주식을 산 이후에 얼마나 시간 동안에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 스캘핑은 될 수가 있어요. 스캘핑 같은 경우에는 매수한 이후에 수초, 몇 초 아니면 몇 분 안에 끝내는 매매 수초. 대신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수익률도 좀 작습니다. 0.1%에서 1% 정도가 되는데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 애개 그거 조금 받고 어떻게 0.5% 1% 받고 언제 부자 되겠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작은 수익률을 횟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수익률을 누적시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0.5% 수익률, 세금과 수수료 다 빼고 0.5% 수익률을 내가 거둔다고 하면 이 매매를 하루에 10번 하면 5%입니다. 하루 만에 5% 수익률을 거두는 거예요. 이걸 10번 하고 20번 하면 수익률은 더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누적시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스캘핑이고요. 두 번째로 데이트레이딩이 있어요. 데이트레이딩은 보통 매수한 이후에 3, 4시간이나 아니면 오늘 오전에 매수해서 오늘 오후에 매도하는 이런 식으로. 스캘핑보다는 보유기간이 좀 더 길지만 대신에 수익률은 조금 더 높고요. 데이트레이딩 그리고 요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종가베팅. 종가베팅. 장이 끝나는 오후 3시 30분에 매수를 해서 그날 시간 외에 4시부터 6시 사이에 시간 외에서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다음날 아침 오전 중에 매도하는 기법인데 요새 직장인분들이 주식 투자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직장인분들은 장 중에 주식을 볼 수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장 마감 후에 3시 반에 살 수 있는 종가베팅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요새 종가베팅이 인기가 굉장히 많고요. 유행하는 것. 네. 요새 트레드입니다. 종가베팅. 그리고 단계 스윙이라고 해서 일주일이나 한 2주 정도 보유하는 단계 스윙이 있고요. 스윙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보유하는 스윙매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여기서 어느 스타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데이트레이딩이 주고요. 저는 원래 데이트레이딩을 전문으로 하다가 다른 고수분들을 봤는데 종가베팅을 하셔가지고 수익이 더 큰 거예요. 제가 분석을 해봤거든요. 이 사람의 수익금의 대부분은 어디서 나오느냐 분석을 해봤더니 장 중에 하는 데이트레이딩보다 종가베팅에서 얻는 수익금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종가베팅도 뭐냐면 장 마감 후에 3시 30분에 사서 다음날 아침에 갭이 뜰 거를 예상하고 이 갭을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갭이 3, 4%만 나와도 사실 괜찮죠. 그렇죠. 괜찮죠. 하루 만에 3, 4%만 나와도 데이트레이딩은 한 번 들어가서 1, 2%씩 먹을 수도 있고 혹은 또 그거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데 제가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이 고수분들의 수익금이 대부분 보니까 종가베팅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도 종가베팅을 좀 배워야 되겠다. 너무 간절해가지고 진짜 종가베팅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1년 동안 연구를 제가 했었는데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포기할 수도 없으니까 계속 연구를 했는데 지금은 종가베팅이 줍니다. 아, 지금은 종가베팅이 줘요? 지금은 종가베팅이 전문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드리게 싶은 말씀은 포기하지 마시라. 네. 주식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주식 시중에서 시중에서 지금 재하에서 잘한다는 고수분들도 사실 다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각오를 저도 부딪혔거든요. 저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고 우리 PD님도 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단탈 좀 해봐야겠다라는 영상에 보시는 투자자분들 있을 거네요. 어떤 걸 좀 권하고 싶으세요? 우선은 단탈을 공부하시겠다 하시면 장기 투자와 단타는 공부 방식이 좀 많이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투자는 기본적 분석 위주로 가셔야 되시고 단기 투자, 단탈 하시는 분들은 기술적 분석 위주로 가셔야 되는데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흔히 말하면 차트죠. 차트를 보시는 차트 안에 들어있는 캔들, 캔들, 그리고 이동평균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보조지표들 그런 걸 같이 보시면 좋으시고 그리고 단타 할 때는 호가창을 보시면 좀 더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호가창도 좀 보시면 좋습니다. 처음에 호가창을 보시면 눈이 아프실 거예요. 내가 배우는 건 별로 없는데 눈만 아프다. 이러실 수 있으신데 연구를 많이 하시고 가만히 호가창 내에서 뭔가 움직임, 그런 것들을 파악하시면서 아, 이거구나. 라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실 겁니다. 그럼 이제 호가창과 체결창을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현재가창을 보시면 가격이 나와 있고요. 왼쪽에 매수과, 오른쪽에 매도과가 있는데 호가 물량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뭐냐면 호가 물량들이에요. 어느 순간 갑자기 호가 물량들이 막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이런 변화들. 매도효과도 마찬가지고요. 갑자기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이런 물량 변화들. 가격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올라가기 전에 갑자기 대량의 매수 호가의 대량의 물량들이 매수학과에 막 들어온다든지 그건 지금 누군가 막 살려고 한다는 뜻이겠죠. 이런 작은 변화들, 이런 미세한 변화들을 우리가 잡아야 되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잔량배예요. 매수 총잔량, 외쪽에 매수 총잔량과 매도 총잔량이 있는데 이 총잔량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변화가 있으면서 비율이 변해요. 이 비율이 1대 1인지, 2대 1인지, 1대 1인지, 이 비율에 따라서 또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확률이 또 달라집니다. 제 책에도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매도 총잔량이 더 많아야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요. 흔히 사람들은 매수를 사려고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 많아야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반대예요. 오히려 매수 물량이 많으면 하락할 확률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냐면요. 사실 굉장히 쉬워요. 사람들이 주가가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밑에 다 빨아들은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러네. 그리고 팔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더 위에다 도는 거예요. 이거는 부동산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작년에, 2020년이나 2021년도에, 우리가 부동산을 영끌했잖아요. 왜 영끌했죠?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부동산이 10억이라고 하면, 8억이나 9억에 대기하지 않고, 10억, 11억에 그냥 사버렸죠. 그렇죠.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매수호가, 매수호가에 우리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돼 있습니다. 약간 이런 기술적 분석이, 특히 단타 매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심리를 잃는 건가요? 그럼요. 주식은 사실 심리가 많이 반영돼 있어요. 특히, 주식은 사람들의 심리, 어떤 심리냐면, 기대감. 기대감. 네, 기대감. 앞으로 이 회사가 좋아질 거야. 그런 기대감으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심리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주식은 심리 싸움이다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수출 국가이기도 하고, 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 투자할 때, 금리와 환율도 된 게 중요시 생각하실 수 많잖아요. 이 금리와 환율을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사실 금리와 환율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중요한데, 단타에 있어서는 사실 크게 고려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선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 개인들은, 아까 제가 개인은 개인답게 투자해야 된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굳이 금리와 환율을 분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현 시점에서의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미국에서의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도 다 다릅니다. 서로 이렇게 논쟁하잖아요. 현재 여기서 긴축을 해야 된다, 아니면 더 확장시켜야 된다. 서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런 미국의 FOMC나 그런 경제기관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순응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들이 금리를 올리면, 그러면 우리는 금리를 올리는 것에 따라서 피해죄와 수혜주를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피해죄들은 가급적 매매를 하지 않고, 그리고 수혜를 보는 업종에 위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우리는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맞게 예측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2월 달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가뜩이 커졌을 때, 인터넷에서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절대로 전쟁 안 난다. 맞아, 맞아, 맞아. 절대로 전쟁 안 난다. 맞아요, 그랬어요. 바보들아, 러시아가 바보냐, 왜 우크라이나를 왜 공격하냐, 절대 전쟁 안 나니까 안심하고 투자하라, 이런 얘기가 진짜 굉장히 많았었어요. 심지어 2월 16일인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가 침륜공 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전쟁 안 난다고 그랬었거든요. 상식적으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분이랑 누가 더 정보가 더 높였을지, 그런 분에 대해서 분석하시고 단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하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오픈마, 오픈마인드로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모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마음을 하시고, 더 중요한 거는 대응. 예측하지 말고, 전쟁이 날지 안 날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우리는 거기에 맞게 대응하는 거지, 거기에 안 날 거라고 단언하고서 주식을 샀다가는 그 당시 많이 피해가 있었겠죠. 그리고 요즘에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네. 이 금리 인상도 전혀 신경 쓸 게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할 때는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되면 아무래도 시장에 좀 하락이 있으니까, 하지만 단기 투자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할 요소가 아닙니다. 사실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지수도 안 봐요. 지수도 안 봅니다. 오로지 그 종목의 흐름만 보지, 지수까지도 잘 안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단타를 쳐야겠다는 그 종목들은 어떻게 골라요? 종목들. 우선은 본인들만의 기준이 가장 중요한데, 기본적으로는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들. 특히 거래량이 많이 터진 종목들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뽑아야 되고, 그리고 하락한 종목들보다는 현재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상승을 좀 잘 하고 있는 종목들. 왜냐하면 단타라는 것은 등락이 큰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물론 삼성전자로 단타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런 대형주들은 등락폭이 작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개인들은 빨리 매매를 해서 큰 등락폭을 이용해서 수익금을 챙겨야 되는데, 그런 등락폭이 작은 종목들은 하루 종일 움직여야 1%거든요. 그 안에서, 그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폭이 작잖아요. 그런 것들보다는 등락이 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아무래도 수익금이 더 크겠죠. 그래서 이 등락이 큰 종목들을 잘 찾는 게 중요합니다. 움직임이 활발한 종목. 그렇죠. 제가 좀 이건 들어봤던 건데, 단타 고수들의 기술이라고 하셔가지고, 상한가 따라잡기라고 하셔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기술인가요? 상한가 따라잡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상한가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아시죠? 상한가, 하한가, 그날 최고로 많이 오를 수 있는 것은 30%. 중국 같은 경우에는 10%고요. 미국은 상한가 제도가 아예 없습니다. 상한가 제한이 없는데, 이거는 뭐냐면, 원래 이 특정 주식이, 원래는 미국처럼 상한가 제도가 없어서 40%, 50%까지 더 갈 수 있는 주식인데, 우리나라의 상한가 제도라는 것에 의해서 주가 상승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원래 더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오늘 30%밖에 못 갔을지라도, 그러면 내일이든 내일 모렐든 더 갈 수 있겠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0%가 올랐을지라도 추가 상승을 염두에 두고, 원래 이 주식은 40%, 50%까지 더 올라갈 주식이야. 하지만 오늘 30%까지밖에 못 갔으니까 더 갈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서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의아하실 거예요. 아니, 주가가 1% 올랐을 때 사거나 10% 올랐을 때 사면 되지. 왜 30% 올랐을 때 사? 나는 이해가 안 돼. 나는 무서워서 그 가격에 못 살 거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1%, 10%에 있는 주식은요, 무서워서 못 사요. 확신이 없어요. 하지만 30% 올라있는 종목은 내일 40%, 50%까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거죠. 그래서 비록 주가는 많이 올라있지만 확신이 드는 종목.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낮은 상승률을 보이는 종목은 비록 주가는 낮을지라도 확신이 없어요. 그럼 작가님은 이 상한가 따라잡기를 해야겠다고 했을 때 몇 개 종목을 고르시면 그중에 몇 개가 다음 날 상한가야 하나요? 확률이 저 같은 경우는 좀 높은 편인데 저 같은 경우는 한 85%에서 90% 정도가 되거든요. 거의 찍으면 되네요. 이것도 종목을 잘 골라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확률과 빈도는 반비례합니다. 하루에 상한가 종목이 많이 나와요. 그 종목들을 다 하면 성공률은 좀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한가 들어가는 거에서 다 하지 마시고 그 중에서 좋은 종목들 골라서 하시면 확률이 좀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면 목표 수익률이 30%가 되는 건가요?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면 보통은 목표가 그 다음 날 갭상승을 목표로 하는데 보통은 평균적으로 7% 정도가 뜬다고 해요. 7% 정도. 그런데 물론 상한가 따라잡기를 해서 다음 날 바로 안 거고 조정을 줬다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상한가가 들어가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상한가 따라잡기는 사실 전업, 저처럼 주식을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수 아닌 필수가 됐었어요. 상한가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많은데 상한가를 하시는 분과 상한가를 안 하시는 분들은 수익금의 차이가 많이 벌어집니다. 안 하시다가 상한가를 함으로써 수익금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듣기로도 상한가 따라잡기가 과거 15% 때는 적중도 잘 되고 많았는데 30% 늘어나면서 대상이 되는 종목수 많이 줄어들고 그런 얘기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오히려 종목수가 적어져서 더 좋은 것도 있어요. 오히려 압축되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좁아졌잖아요. 그러네요. 수급을 이용해서 단타 매매하는 건 어떤 건가요? 수급,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 실제로 장 중에 기관과 외국인의 흐름을 보면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종목이 상승하고 있을 때 그냥 상승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돈이 많은 기관과 외국인이 사고 있는 걸 확인한다면 제가 거기에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얻는 것처럼 훨씬 더 마음이 편하겠죠. 그래서 장 중에 기관과 외국인이 사고 있는 걸 포착해서 거기에 같이 우리도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얻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수급 매매를 할 경우에는 사실 마음이 굉장히 편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비록 사실 제가 거기 수급 매매 들어간다고 하면 기관 외국인보다는 적게 사잖아요. 왜 기관 외국인도 이렇게 많이 사는데 나 이거 조금 사는데 전혀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편한 그런 매매라고 들 수 있겠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장 중에 이런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을 포착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게 옛날 말인가 외국인 따라잡기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외국인 따라잡기가 어떻게 보면 수급 매매의 원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서 이런 거군요. 원래는 외국인 따라잡다가 이제는 기관도 따라잡자. 단기 트레이더들은 주식 구분법이 좀 다르다고 책에 쓰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구분을 하시나요? 우선 일반인들은 보통 주식을 구별하면 자본금 크기에 따라서 회사 크기에 따라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로 구별하는데 단타를 하는 사람들은 주식을 구별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세력주와 수급주로 구별하거든요. 우선 수급주는 뭐냐면 수급주에서의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구매해요. 즉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매를 하는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름만 들어도 아는 회사들 삼성전자, 현대차, LG화 이런 회사들 그리고 유명한 회사들은 다 외국인 기관들이 매매를 하기 때문에 수급주라고 보셔도 되시고 그게 확실하지 않을 때는 주식 매매 프로그램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매 동향을 확인하실 수 있는 창이 있어요. 거기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빼곡하게 수치를 채우고 있으면 수급주입니다. 반대로 세력주는 뭐냐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거의 매매를 하지 않는 종목들이에요. 물론 이런 종목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수급지에 비해서 들어오는 매매 빈도나 수급량이 현저히 적습니다. 이렇게 수급주와 세력주로 구별하는데 대부분의 단타 트레이더,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세력주를 많이 하시고요. 일부, 극히는 아니고 일부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수급주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세력주를 보통 많이 해야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수급주들보다는 세력주가 등락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업 투자자분들은 세력주를 매매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단타 투자에서 좀 중요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단기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좋은 주식을 사고 팔아야 되고 그리고 좋은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타이밍을 고르는 테크닉 그리고 두 번째로 테크닉을 이용해서 주식을 살 수 있는 투자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돈을 잘 운용할 수 있는 계좌 운용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총괄하는 마인드를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초보일수록 가장 필요한 것은 테크닉이 가장 필요합니다. 우선 테크닉이 있어야 내가 어느 종목을 발굴하고 어느 종목을 발굴하고 그리고 언제 사고 팔 건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보한테는 테크닉이 가장 필요하고요. 그리고 점점점 단계가 올라갈수록 마인드가 가장 요구가 됩니다.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것은 뭐예요? 가장 어려운 거. 보통 사람들은 테크닉이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처음에는 테크닉이 가장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런 기술적인 분석들 좀 낯설 수 있고 그리고 언제 사고 팔아야 될지 이런 개념 잡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런 개념 잡기 어렵기 때문에 초보자들한테는 테크닉이 가장 어렵고 고수로 올라갈수록 마인드가 가장 어렵죠. 가장 어렵기 때문에 가장 요구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마인드 같은 건 어떻게 배워요? 사실 마인드는 제가 경험해보니까 이게 진짜 진리인데 벌다 보면 챙기더라고요. 아, 제가 경험을 해야지만. 많이 내가 수익을 내보면서 또 부딪혀보면서 아, 이건 이래서 잘못됐구나 하면서 계속 개선해가 나가면서 내가 마인드를 잡힐 수가 있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주지투자에서 기업 실적이 중요하지 않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놀랄만한 말씀하셨는데 어떤 건가요, 이거는? 사실 신문에서 이런 뉴스를 많이 보실 거예요. 삼성전자 사상 최대 실적인데 주가는 하락한다. 그래서 개인들이 곡소리 난다. 이런 뉴스를 많이 보실 건데 이런 걸 저도 예전에 많이 봤기 때문에 저도 그런 한계를 느끼고서 저도 기본적 분석을 포기하고 단타로 넘어온 거거든요.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주가가 상승 안 하는 거예요. 참 저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참 막막한 거죠. 도대체 실적은 주가는 실적을 따라간다더니 도대체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안 가면 나 같은 개인 투자는 뭘 보고 투자를 하란 말이냐. 그 당시에도 한계를 많이 느꼈었는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주가는 엄밀히 말하면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미래, 미래를 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기업의 실적이 아무리 안 좋아도 아무리 안 좋아도 지금 현재 이 기업이 뭔가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고 앞으로 이 신제품이 시장에서 잘 팔릴 걸로 예상이 되면 주가는 실적, 현재의 실적보다는 이 미래의 꿈을 더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의 꿈, 기대감을 좀 더 중요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주가를 분석할 때 PER, PBR, 물론 지금도 그런 걸 많이 쓰는데 작년부터 새로운 말이 나왔어요. PDR이라고 사람들의 꿈, 꿈의 크기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PDR, Price Dream Ratio라고 해서 PDR이 또 새롭게 유행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실적도 좋지만 물론 주가도 실적을 따라가는 건 맞지만 꿈, 사람들의 기대를 또 눈여겨보시는 것도 훨씬 더 수익을 내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꿈이나 기대감을 아직 사실 PDR 말씀하셨으면 PDR이 PER이나 PBR처럼 숫자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알 수 있는 힌트나 이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의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지금 어떤 회사가 뭘 한대요. 뭔가 기대감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가가 안 움직여. 그건 사람들이 기대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이거 별론데? 이거 되겠어? 했는데 주가가 막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 사람들의 기대감이 크다는 거죠.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저께 얘기인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대마초를 합법화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사실 대마초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었거든요. 나왔었는데 저는 제가 여태까지 봤던 바로는 그렇게 대마초 관련해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지 않아서 저는 이번에도 그렇게 큰 기대가 없겠지라고 해서 저는 사실 그냥 눈여겨보이지 않았었어요. 그냥 좀 움직이겠지 그렇게 했는데 그저께 대마초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랐었어요. 진짜요? 저는 작게 봤지만 다른 사람들의 기대감은 엄청 크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장이 보통 9시부터 3시 반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업을 투자한다고 하면 한 8시부터 앉아있어가지고 한 3시 반, 4시까지 이제 쭉 앉아있는 걸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 하루에 2시간만 집중하면 된다라고 하셨더라고요. 2시간만 하면 진짜 되는 거예요. 요새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새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사람들이 분석했던 결과 가장 수익이 잘 나는 시간들을 분석한 거예요. 그런데 분석해봤더니 그 시간이 오전 1시간 9시부터 10시 그리고 오후 2시반부터 3시 반이 가장 수익률이 높더라. 가장 확률이 높더라.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 시간에만 매매를 하기 시작했고 이게 소문이 나면서 다른 사람들도 이제 매매를 안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매수 타이밍에 들어가도 이 시간대에 수익 날 확률이 훨씬 높다 보니까 아예 다른 시간대는 이제 하지 말자. 이게 관점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요새는 단타를 해도 편해요. 이 시간에만 집중하면 되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만 좀 집중하고 그리고 오후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냥 편하게 시작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타 전업투자자라고 해서 하루 종일 막 이렇게 눈 시뻘게 지게 해서 막 보고 앞에 컴퓨터 앞에서 짝짤이 먹으면서 막 이렇게 보고 이런 사람도 물론 있긴 있지만 이런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요새는 편하게 좀 매매하는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2시간만 집중하면 된다. 9시부터 10시, 2시부터 3시반. 그렇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이런 말 많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 절. 주식시장에는 하루에 두 번 물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단타 고수가 되기 위한 마인드 컨트롤 방법이 있다고 이제 그 다섯 가지를 말씀하셨더라고요. 어떤 것들인가요? 제가 책에 기록하기로는 제가 세부적으로 나눠서 실력, 실력관리, 그리고 감정관리, 욕심관리, 위험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중관리를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이 다섯 가지를 총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 비중관리예요. 비중관리로 인해서 다 모든 게 통계가 됩니다. 내가 실력이 없다. 아니면 내가 이 종목에 너무 감정이 들어가 있다. 아니면 내가 욕심이 난다. 이런 생각이 들면 비중을 조금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반면에 내가 실력 좀 돼. 나 여기 확신이 좀 생겨. 여기서는 내가 욕심을 좀 내봐도 될 것 같아. 이런 확신이 들 때는 비중을 좀 늘려도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주식 매수 타임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런 거에 따라서 비중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인드 관리가 중요한데 이 마인드 관리를 실천하는 거냐? 비중으로 조절한다. 돈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신다는 거죠. 내가 평소에 천만 원 살 건데 좀 불안해. 시장이 좀 불안하다 싶으면 천만 원에다가 500만 원만 사보자. 여기 좀 애매하다 하면 그냥 100만 원만 사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비중으로 이 마인드 관리를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작가님은 제일 처음에 단타 시작하셨을 때 얼마나 시작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 100만 원 가고 싶었고요. 그러면서 점점 내가 실력을 키워가고 자신감이 생겨서 점점 액수로 늘려간 거죠? 네. 제가 이 말씀도 꼭 들으고 싶은데 소액으로 시작하라는 말씀을 꼭 들으고 싶어요. 사실 단타가 잘 되면 좋지만 100% 다 모든 사람들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어떤 무언을 하든지 간에 다 실패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패에 대비해서 처음에는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주식이라는 게 정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원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원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비록 100만 원으로 시작할지라도 원금이 작아도요. 내가 하루에 1%만 꾸준히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에 1%만 꾸준히 본다면 오늘 내가 만 원 벌었죠. 다음날 또 만 원에서 2만 원 벌었죠. 이게 1%만 확실히 벌 수 있다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원금을 1천만 원으로 늘려야 되겠다. 그렇죠. 왜냐. 내가 확실히 벌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원래 하루에 1만 원 벌던 거에서 하루에 10만 원 버는 거에요. 그런데 내가 1천만 원 하다가 또 똑같이 잃지 않고 매일같이 1%씩 번다. 그럼 사람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원금 1억 원으로 늘려야 되겠다. 왜냐. 원금 1억의 1%는 1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원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1%라도 꾸준히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원금은 절대 중요하지 않고요. 오로지 이 실력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실력만 갖추면요. 돈은 금방 법니다. 진짜. 원금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원금을 키우는 것보다도 1% 버는 기술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 돈으로 하면 실패하기 쉬우니까 처음에는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시작하셔가지고 나만의 1%. 나만의 1%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신 다음에 1%를 내가 확실히 볼 수 있다. 내가 해보니까 80%는 내가 돼. 하면 그때부터 원금을 늘리셔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작가님이 권하고 싶은 원금의 시작 액수. 처음에는 완전 초보라면. 물론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내가 중수다. 그럴 수도 있는데 처음에 완전 초보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뤄도 부담 없는 20만 원이나 30만 원이나 조금씩. 왜냐하면 내가 이 30만 원 가지고 주가 하나 한 주에 5천 원짜리라든지 아니면 만 원이든지 이런 주식을 조금씩 조금씩 해보세요. 처음에는 경험해보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유튜브를 처음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제가 당장에 엄청난 장비를 갖고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처음에 일단은 해보면서 부딪히면서 아 유튜브가 이런 거네. 배워가고 그리고 구독자도 조금 쌓이고 저도 내공이 생기면 그때 장비를 갖춰가는 거지 처음부터 천만 원짜리 카메라를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굳이 주식이나 유튜브를 떠나서 모든 게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가볍게 하면서 실력을 쌓아가면서 갖춰가야 되는 거죠. 2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해봐라. 소액으로 시작하시면서 이뤄도 부담 없이. 다만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마시라. 알겠습니다. 작가님은 그래도 단타투자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많은 분들이 단타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실패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준 것만 전격적으로 믿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법은요. 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녹아있는 거거든요. 어디에서 딱 사라고 얘기를 해줘도 제가 만약에 PD님한테 PD님 내일부터 여기서 주식 사세요라고 해도 당장 돌볼 수 있는 확률은 좀 적습니다. 그거는 제가 갖고 있는 그 외의 요소들도 같이 있고 또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이 녹아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성공하는 거지만 일반인들은 당장에 돈 벌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런 식으로 돈 벌면 주식이 너무 쉽잖아요. 힘들게 일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주식 배워서 그냥 천만 원, 이천만 원 투자해서 배워가지고 당장 내부에서 주식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만 듣고서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니까 돈 날렸네, 속았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 한두 가지 기법이라도 그걸 꾸준히 연구하고 가다듬어가지고 이게 왜 안 됐을까? 이 사람은 됐는데 나는 왜 안 됐지? 뭐가 문제일까? 그걸 계속 연구하시면서 개선시켜 나가셔야 됩니다. 이 과정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생각 안 하고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면 아니네, 속았네. 그러면서 또 다른 기법을 찾아다닌다는 거죠. 그런 과정들 최소 1년 이상 경험을 쌓아야 되는 말씀이시죠? 제가 보기에는 최소 6개월 정도만 되고 최근에 다른 분들 얘기를 해보니까 1년 5개월 만인데도 벌써 수익을 굉장히 한 달에 50%씩 수익 내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오늘 그 단타에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구독자분들 계십니다. 좋겠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이 말씀 하나 꼭 정말 드리겠습니다. 공부 안 할 거면 주식하지 마시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린 포인트는 그거죠. 공부하시고 노력해야 된다. 공부하시고 투자하셔야 되지 공부 안 하고 옆에서 친구가 얘기해준 정보 아니면 지인 얘기만 듣고 투자하실 거라면 주식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얘기들로 인해서 돈 벌 확률은 굉장히 적고요. 설령 한두 번 버실지라도 결국에 그 돈은 시장에 반납하게 되어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들은 얘기는요. 결국에 언젠가는 또 실패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 벌지라도 결국에는 시장에 반납하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 시간에 시간을 투자하셔가지고 공부하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부하시기 싫으면 공부하시기 싫으면 주식 안 하시고 다른 쪽을 공부하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권해드리겠습니다. 공부해서 번 돈만이 진짜 내가 번 돈이 그럼요. 그게 실력입니다.